이런 걸 보자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활동 계속했으면 좋겠어. 2년의 타이틀이 잔을 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애찬이 다음으로 하게 됐어요. 잠을 자거나 보통 뽑아야 돼요. 어우 깜짝아. 조명이.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. 우리 숙소가 재미가 없어요. 생각보다. 너무 애매한 시간이다. 시작했어. 정말 인터뷰가 끝났고 지금. 드림이들과 함께. 이렇게. processing. 아아아 라고 생각했을 때. 하나하나. 파악. 하나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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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네시아에. 395 다운 393 마지막 기회야? 근데 이 물집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500보다 많이 버텨 단이야 잠깐만 이게 무슨 질문이야? 단이야 제일 웃겼어요 아홉 때 이게 뭐예요? 할 수 있죠 저는 좋아하지만 호텔 아주 고드름 아냐? 빵이다 엄청나요 저희는 인터뷰랑 화이팅! 너무 커요 손이 줄이 나가면서 여기를 때릴 수가 있었어요 애들이 이상한 데를 쌌다 7점 때 나오잖아 뽀뽀해버릴 거야 왜왜왜왜왜왜왜 이쪽으로 가더라고 계속 이렇게 왜왜왜왜 진짜 고마워 지금 컴 인 하옹 제노야 어떤 사람은 저 수영장 옆에 해먹에서 잘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최악인 거야 최악인 거야 최악인 거야 있었어요? 있었어 하나짜리? 런쥔이가 여기 하나짜리? 그리고 제노는 개지? 우와 아 예찬 정리한 애야? 시작하자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빠른 거 아 요즘 새 거야 제가 안경 안 뺐어요 아니 영수증을 왜 다 가방에 넣었나 봐 오늘 점심 먹을 생각이 없어 나 안 해 이게 빈 곳에 가진 아파 다치면 안 돼요 바닥에 너무 아파요 저 처음으로 스케이팅이 나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마지막 거 노블를 네 쪼 고프 지금 방금 누구만 하고 왔는데 아 아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제가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게 마지막에서 촬영을 찍힌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하나, 둘, 컷! 네,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! 네! 네, 액션! 오케이 아, 잘한다 좋아 잘 오셨습니다 맨날 잘게요, 안녕 제가 이제 인터뷰하러 갈게요 그쵸 하나, 둘, 셋